바이든 대통령의 CIA 국장 지명자가 중국 정권을 권위주의적 적수라고 불렀습니다. 윌리엄 번스는 상원청문회에서 중국의 약탈적인 리더십에 대응하는 것이 미국 국가 안보의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윌리엄 번스 CIA 국장 지명자는 지난 수요일 상원정보위원의 인준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발언했습니다. 그는 중국 정권을 끔찍한 일을 벌일 능력을 강화하는 권위주의적 적수라고 불렀습니다. 번스의 말을 들어보시죠. 번스는 33년 동안 미국 외교관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요르단과 러시아 대사를 거쳐 국무부에서 여러 고위직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그는 국제 외교 관련 싱크탱크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중공통일전선단체 중미교류재단과의 관계를 들며 번스를 압박했습니다. This group that you partner with, you know, the China United States Exchange Foundation, a congressionally appointed committee, a commission, in August of 2018 said that they showed a clear intent to influence policy towards China in the United States. 이에 대해 번스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번스는 CIA 국장에 취임하면 네 가지 우선순위를 통해 국가 첩보기관을 이끌 접근 방식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가 밝힌 네 가지 우선순위는 중국, 기술인력 파트너십입니다. 번스 지명자는 중국과의 경쟁은 향후 국가 안보의 핵심 사항이 될 것이라며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장기적이고 분명하며 초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번스는 위원회 의원들로부터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임명이 확정될 경우 그는 CIA 국장이 된 최초의 외교관이 됩니다. 지금까지 NTD 뉴스였습니다.